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장과 재개발을 돕는 성공파트너 양평호TV의 양평호입니다. 이제 4월이 시작되었네요. 우리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빨리 찾아왔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할 내용은요. 노후난민. 나에게 다가오는 노후난민. 어떻게 대비하게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노후난민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노후난민. 최근에 나온 신조어라 할 수 있죠. 아마도 국제난민, 아프리카난민 등을 빗대어 부르마린 듯이 있네요. 난민은 인종, 종교, 정치적, 사상적 차이 등으로 인해 많은 박해를 당해요. 이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 등으로 탈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문제는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주는 나라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에 외면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노후난민이란 무엇일까요? 노후난민.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준비가 안 돼 자력으로는 도저히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집 팔고 노 팔고 모든 소독 자녀 교육에 올인하고요. 결혼시키고 나니 남는 것은 주름과 빚이여 지치고 병에 걸린 못뿐이더라는 거죠. 여유가 있어 저축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 착실하게 납부했다면 퇴직 후에는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요. 국민연금, 노인연금, 건강보험 등 이게 다예요. 더 이상 없어요. 나머지는 본인들 스스로 자력으로 해야 됩니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죠. 홀로 계신 어르신들 찾아뵙거나 지원을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자신들을 낳아주고 키워주고 결혼시켜주고 하지만 요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암울하죠. 자식들 먹고 살기도 빠듯해요.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본인들 앞가림만 잘해도 효자, 효녀인 셈이죠. 이러니 국가도 지역사회도 자식도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국가나 자식도 책임져주지 않는 노후 난민이 되는 겁니다. 2017년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의미 있는 자료를 소개할까 해요. 2017년 기준 월 1인 가구 최소 노후 생활비는 104만 원. 1인 기준입니다. 1인. 2인이 아니에요. 2인이면 208만 원이네요. 이것은요. 아주 기본적인 최소 생활비로 의식주. 그러니까 먹고 입고 잠자는 것이 해결되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의식하고 자동차도 몰고 여행도 다니고 하려면 월 200만 원 정도는 필요하겠죠. 2인 기준이면 월 400 정도는 필요하겠네요. 그렇다면 1인 가구 기준 월 104만 원의 노후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기준 개인연금 저축 가입자 월 평균 수령액이 29만 원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39만 원 모두 합쳐도 월 65만 원이에요. 1인 노후 생활비 104만 원 기준 63%밖에 되지 않아요. 2인 기준으로 하면 더 심각해집니다. 문제는 2015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 노인층이 40%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러니 노후 난민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노후 난민으로 추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노후 난민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넘기기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이 나쁜 녀석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요. 1월 강의 시장은 원래 비수기, 2월부터 이 나쁜 녀석이 시작됐는데요. 2월은 그나마 6건의 강의, 3월, 4월은 수입 제로, 5월, 6월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실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면 강의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소득을 논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고민하다 드디어 4월 1일부터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노후난민으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생 현역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0.7세대란 말 들어보셨나요? 0.7세대. 60, 70이 넘어서도 현역처럼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70이 넘었는데도요. 억대 연봉을 받는 명강사님이 계시죠. 70이 넘은 바리스타가 있고요. 펀드매니저가 있어요. 프로야구 감독도 있죠. 0.7세대는 현재 자기 나이에 0.7을 곱한 겁니다. 70이면 이제 49살. 49살처럼 살아야 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노후난민을 벗어던지고 평생 현역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확실한 필살기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고등학교 친구 중 한 명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